SET뉴스, 다자하오, 워스 이진협, 워이니몬 팬분들한테 가장 좋은 곡인가?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퀄리티인가를 최대한 많이 찾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대 안무나 그런 것도 과연 나랑 잘 어울리나? 잘 어울려서 팬들이 좋아할 만한가? 아니면 팬들이 내 무대에 만족을 할 수 있나? 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룹은 외롭진 않았는데 솔로는 좀 많이 외롭긴 하네요 한번 따라 아티스트랑 콜라보 같은 걸 해보고 싶네요 제가 피처링이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무대는 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인상적이었던 건 보스였고 가장 힘들었던 건 거북선이었고 일단 잠은 많이 못 잤던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무대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거 완성시킬 수 있을까? 라는 압박감이 되게 컸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연습생 친구들이 잘 자고 그런 건 아니었어서 다 같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다 같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뭔가 제 의지가 잘 전달돼서 그 친구들한테도 확실하게 에너지가 가지 않았나 그래서 거북선이 완성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친한 거는 다 친한데 그냥 유독 만나기 쉬운 거는 민규 왜냐면은 집이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뭐 되게 연락을 자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죠 시간이 되면 영화관 가서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셨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기도 하고 저희랑도 시간이 잘 안 맞는 것도 있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일단 활동 좀 바빠지기 전까지는 한 6화 정도는 봤는데 그 이후로 못 봐서 지금 챙겨보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연습생들이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하는 친구들은 지금 다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어... 연기를 할 생각은 당연히 있고요 어... 근데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찾아뵙는 것보다는 좀 잘해서 좀 더... 너무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연기를 할 때도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뻐이뻐 했으니까 이... 다들 궁금해하셨죠? 이 슈가파우치 이 파우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사실 아... 이번에는 태완에 너무 짧게 있어서 안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 그 아이가 늦잠을 자서 두고 왔습니다 깨워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두고 왔습니다 정허 진짜 흥욤모 자 이제 정허 진짜 흥욤 저 흥욤 넉amo 한 175 Sex 지압 인정 저흥 credit cords 담백 담 담 hiding 담삱 담 담мат